LA 지역의 대표 아시안 법률인권단체인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AAAJ가 최초로 한인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는 어제자 성명을 통해 LA 한인가정상담소의 칸희정 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칸희정 신임 대표는 2009년부터 한인가정상담소장으로 재직해왔고 지난 2016년에는 캘리포니아 상원의장 산하 가정폭력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LA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익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칸희정 신임 대표는 7월 말까지 가정상담소 인수인계 과정을 마친 뒤 8월 1일부터 아시안정의진흥협회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